1hp 다 공장 가네 여기 바로 공장 가야겠다 적 있네 어허 이 선생님 왜 그러실까 어헬로우 박사님 어서오세요 아카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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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님 어서오세요 아카 아 점프 못 했어 점프 못 했어 점프 못 했어 각인가? 아니야 간지 지렸어 충분히 했어 야 간지 지렸어 충분히 했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혹시 제가 먹을 아이템이 혹시 제가 먹을 아이템이 있나요? 이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삼배 먹을까? 에너지 암호 에너지 암호는 약자들이나 쓰는 무기란다 에너지 암호는 약자들이나 쓰는 무기란다 1분전에 하복으로 가고다 해도 아카님을 찾는다고? 1분전에 하복으로 가고다 해도 아카님을 찾는다고? 저는 그 약자의 무기로 모드를 죽였습니다 그로므로 절 강합니다 그러므로 절 강합니다 논리킹 1분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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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른 쪽이 없네 dell' 실화인가? 안녕히 계세요 어디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쁘게 어? 분노? 이번에 패치 해가지고 점사 썼어야 돼요 원래는 단발이 맞는데 원래는 저도 단발로 썼는데 이번에 점사 버프 먹어가지고 점사 씁니다 반동 줄여서 사기총이라고요 짧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팀 힘내라. 사일런트 다 맞았네. 사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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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숨어있었대? 언제부터 숨어있었대? 잠시만요 움직여 움직여 다리 움직여 잠시만요 뭐야? 옥테인 사운드버그인가? 옥테인 사라졌는데? 여기 있네 너 엄청 빠르구나? 너 이속 버그 쓰니? 엄청 빠르네 그렇지 뭐야 얘들 왜 사라졌냐 쫙 꼈나보네 옥테인 빠른데 얌거지 적들이 엄청 빠르다니까 옥테인? 뭐야 왜 저렇게 빨라? 뒤가잇! 너무 빠른데? 말도 안 돼. 이번엔 바퍼를 먹었나? 오늘 업데이트 있었잖아. 너무 빠른데? 지지! 오잉! 오잘!